2년 전과는 자원이 다르다구 난 이미 2년 전과는 자원이 다르다고 사실은 제가 봐준 거였습니다 2년 전과는 2년 전과는 3년 전과는 3년 전과는 새로운 센세를 한번 플레이해 봐야겠어 업앤다운 업앤다운이라는 접은 거 한번 해 봐야겠어 새로운 분 B등급 같은 B등급끼리 자웅을 겨뤄보도록 하지 좋아 같은 B등급 자웅을 겨뤄보겠어 Q3, row 381님 렌트 렌트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아이디를 바꾼 가면이떠 가면 통픽 안하는 거 살짝 왜? 그렇다면 2년 전에 나와서는 사뭇 다르다르는 거 알 수 있겠군 그렇죠? 뻑뻑하나 난 이제 2년 전에 나와 달라 이제 웬만한 2등급은 나한테 안 된다고? 기분이가 너무 좋아 네 호스트 고맙습니다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좀 역겹네요 이거 뭐야? 이거 EX 좀 역겨워 많이 역겨워요 호스트 고맙습니다 나나나나 난 B등급 어 이거 숨을 보겠어 징검 숨 뒷백고 어? 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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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반피 나 뺐어 어 반피 나 뺐어 얘 요즘에 나는 강해 붙 예 예 1, 2, 3, 4, 3, 4, 4,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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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랄랄랄라! 앗! 앗! 레이는... 레디 고! 불고기막혀! 덤벼라! 오오 겔 나 이제 매우 강해져있다 오오 겔 오! 8 그래! 19다 오오 겔 오오 겔 오오 겔 오오 겔 8 나 방금 원상원님한테 맞고 와가지고 지금 혈기가 돌았어 아! 우우게! 우우게! 발 우우게! 해줘? 우우게! 진짜 맞아도 돼? 어? 우우게! 우우게! 발 우우게! 발 우우게! 글자 근데 귀 많이 튀었어 귀 세 개 다가 피 저 정도까지 깎았다? 이건 나의 승리 나 지금 에이빙들한테 맞고와가지고 저거 지금 2개 오를대로 오르사키야 엄마야 지금 누구나 엘려놔서 했지마 잘못 먹으면 탈 난다고 소아야 나대지마 조용히 하고 열심히 해 그렇지 자 이제 게리스전 저거 뭐였지? 파라멜 마끼아또 게리스 하하 호빡하네 괜찮아 괜찮아 저기 셀네 있어 셀네 역시 파라멜 마끼아또 게리스 아니 저거 이해하시죠 끝 갑니다 앞일까요 뒤일까요 하단인 줄 알았지 하단인 줄 알았지 중단이랍니다 부직 조용히 하세요 부직 이거 이거 오늘도 저번에 카리나 시처럼 업앤다운 님도 업앤다운 씨가 돼버리려나 이거 이거 내가 너무 악독해져버렸는걸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너무 강해지긴 했어 오퍼리아 발 오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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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오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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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레드킥은 너무 느리다고 업허? 힘치기? 발x3 발x3 한발 더 나와 오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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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x3 발 오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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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치원 희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케 포리야아아아악 trabalho 또 웃죠 좋았어 좋아 다시 한번 기립수장 정기다움에 한입 불불볼? 어..어..이런 안된대 나이스 에너나 퀵키마스 따라잡았죠 블루베리 마크리스가 헤잇 퀵키마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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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EX? 아 뭐 리셋이 필요한다면 저는 리셋을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만 아니 리셋을 원하신다면 리셋 해드래 의향? 있습니다만 노? 어? 정말 이거 왜 이래? 진짜 이러다가 하는 거 아니겠지? 아 너무 너무 무서운데? 설마 막 진짜 개 잘하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EX로 막 아까처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냐아냐 그럴 리가 없어 아냐 그럴 리가 없어 그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얼마나 어려운 건데? 실수야 실수 딱 보니까 지금 실수 냄새가 나 실수였어 역시 그럴 리가 없었어 그럼 그럼 그거 뭐 QEX 뭐 한다라? 그거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엘려나 케이키마스 미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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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원상원님의 비야말로 처각치 느린 저 EX 하하하하 실수로 고르게 맞군 1.0.0.0 케이드 리이 미에르 고소 아 하아! 헤에이! 까뒀어? 이렇게! 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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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네! 카라멜 마키아토 그리스도 별거 없군! 괜찮아! 방어해! 뭐야 이거! 카라멜 마키아토 별건 없잖아! 이제 날.. 본인들 난 이미 2년 전과는 자원이 다르다고 이게 원상원 센세의 백신? 너무 강해져 버렸어 굉장히 강해졌는걸 이게 나의 힘? 나 강해졌어 이게 나의 힘이란 말인가? 여기에 보족시간이 있구나 어쩔거야 됐어 벌써 죽으면 안되는데? 벌써 죽으면 안되는데? 어떡하나 괜찮아 저분은 귀잡을 되게 잘하시네 귀뚱차게 엘류나 퀵퀴맛 엘류나 퀵퀴맛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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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개이드 극한 엘류나 퀵퀴맛 극한 엘류나 퀵퀴맛 저 딸피로 잡아버렸어 불고기만 켜 불고기만 켜 아프지 않아? 손날당수? 이걸 역대공을? 어디서 필리핀 이 그 혹시 하아 대거 하아 하아 자아 갑니다 이렇게 알아맞춥 대단한걸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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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넓 발로 뻥 차버리니 아 진짜 저 기본 잡기는 진짜 예술이다 어때 저렇게 시간대로 달려가지 하지만 나의 발이 있다면 어떡해 발 발 엎어! 발! 요아리다! 가볍게 끝내주도록 하지 자 얌전히 C로 내려가도록 하세요 비는 제가 올라와 버린 이상 더 이상 당신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얌전히 C로 내려가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제 얌전히 C로 내려가세요 여기는 제 땅입니다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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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응 Curry 오늘 마침 오토 오케이 plays Follow 그정도로는 너무 약해 그정도로는 너무 약해 잘한다 어떡하지? 발 주식 점프 주식 점프! 사이코러스 가만히 있었네요 주직잡도 갑니다! 갑니다! 진짜요 뭐야? 하... 하의 까 likelihood 뭘야! 인쇼! 한 발 더 나와! 다시 해봐. 느리잖아. 아 이거 이거.. 업앤다운이 아니라 다운되버리겠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나한테 이렇게 도전을 한 이상 이건 본인의 업보입니다. 왜냐? 이제 저는 두 번 다시 외전의 김짱타수아가 아니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덤벼버린 댑자. 그 업보를 톡히 받아보도록 하시죠. 야레야레. 나 이제 너무 강해져 버렸어. 또 에이든급 생색을 사이로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지금. 어? 나 이제 너무 강해! cade 때문에 堤 우려면 나 이제 나이 쥐 오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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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맞아 호어엌스 오리가 오리야! 오리를! 오리야! 오리야! ㅋㅋ ㅋㅋ 지금 안 되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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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로를 루어가 좀 더 잡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났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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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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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포카나?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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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막 지르시면 안 돼요. 저한테 안 통합니다. 아셨죠? 자, 카라멜 마키아토 크리스. 컴온 컴온!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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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키마! 괜찮네 어차피 저거 생리로 그냥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거 피가 너무 많아 끝! 오시! 맞아 어쩌구 저쩌구 어쩌구 물렁한 비라고요? 꼭 비도 안 찍어본 사람들이 일단 내가 이기면 물렁한 비라고 일단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야 이 사람도 훌륭한 비야 어디서 지금 그렇게 나를 억지로 내리려고 하는 거지 다만 내가 너무 강해졌을 뿐이야 난 맨날 A등급 선생님들이랑 맞으니까 내가 이제 딱딱비가 돼버린 거지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정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걸 너무 안타까운 걸 오오게 오오게 오오 오리야 다시 한 번 오리야 오오게 끝! 막았고 흡 그만해 오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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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지금 훈연님들께 훈연장을 하셔서 친절한 친구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아..제발 죽어져! 갑자기 뭐 실력을 늘리다든지 그런..말도 안 돼! 왜 짓거리려 하지마! 야 안 되네 죽어버려 아 까쳐라! 아시타면 바르르구나 아시타면 안나와 그냥 걍 빠지면 죽어 장발 실력도 있어요 아시타면 바르르구나 아시타면 바르르구나 아시타면 바르르구나 아시타면 바르르인다 아시타면 바르르르 아시타면 바르르르 으 으 uh 으 6 이제 굉장히 쫄릴 거야 이분은 왜냐 이제 1점 따 놓은 기회였는데 스님한테 진다? 굉장히 멘탈 나가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멘탈 나가는 거거든 이거 너무 빠개치는데 지금 노마이클 빡겜 좀 하겠습니다 노마이클 빡겜 노마이클 빡겜 노마이클 빡겜 나의 끈재기 나의 끈재기 나의 틈재기 지윤아 근데 차별성이 조금 더 한 수 위였을 뿐 고략! 귀신같이 뜨지? 아 이거 너무 귀신같이 뜨네 새로운 패턴! 그냥 기다려 피아, 빨리 난 스캬 당했다! 당했다! 아 이거 별로 안 아파 별로 안 아파 여러 가지 오늘 그렇게 가시려는거지? 시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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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치기만 있으면 내가 진리가 없지 자 이제 얌전히 C로 내려가 주실까? 어? 이제 얌전히 C로 내려가 달라고 이거 오랜만에 만난 이런 분을 내가 이렇게 강등을 하다니 나란 사람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란 말이야 냉혹 한참 타 이거 뭐야 이거 어디 지금 작품토를 꺼내는 거지? 그러면 저기 드림키리한테서 하도 맞아가지고 안 돼! mulher l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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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가 아니라면 나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뒤톨기! 오 감사합니다! 오! 야! 아직 끝나잖아 오! 야! 이제 끝났어 됐어 두 배나 덮혔네 두 배나 부자마자 야시로가 이게 좀 빠져볼네? 오! 오! 스마이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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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미랑 이길 수 있어! 귀 많아 나! 귀 개많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슬라이딩이 잡게 되면 잡기 퀴즈래! 3! 3! 꾸야? 3! 반구리가 검사! 어느 쪽이지? 반구리가 검사에 당해버렸는데? 어느 쪽이지? 반구리가 검사에 당해버렸는데? 이거 반구리과의 범법 매섭다 매서워 아주 매서워 개쩔었지? 이쪽일까? 저쪽일까? 이쪽일까? 빙댕이 빵댕이 아 좋아 좋아 끝까지 여태까지 몰랐었다 살아남을 배웠어 레디 고! 뛰어 이번엔 왜이렇게 기도하지? 왜왜이래? 98효가 구리다고 하시는 분은 어느정도의 캐릭터를 하시는 거예요? 효 좋은데 저거? 나는? 효 나쁘지 않은 캐릭이에요 되게 센데? 걸리다 이놈아 걸렸다 이놈아 역가자는 참 잘 막아? 하지만 다시 들어간다면 어떨까? 갑자기 왜이렇게 강해졌지? 왜이렇게 갑자기 센거냐고? 와 열받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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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니 에잇 가니 에잇 엄받게 으음 에잇 에잇 사실은 제가 봐준 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준 거였습니다 방금 좀 방심했어 료로 확실하게 큐를 밟아주도록 하지 아니 확실하게 료로 큐를 해치워주도록 하겠어 설마 아무리 그래도 미쉽거든 안 돼 이건 정말 희박한 확률이야 지금 설마 지금 이 시간 가는 동안 야 그러니까 내가 너 해달해 줄게 아니야 나와봐 내가 하는 방법 말했어 너는 임마 널 기다려 8점까지 내가 따줘 설마 이러고 있진 않겠지? 설마 그러고 있진 않겠죠 지금? 뭐?! 우리 나는 내가 더 많이 낳은 오셉 오셉 하유 오셉 오오오오, 도루 되어 ㅋㅋ 가위바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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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쭤리 쿵가 너 또 정해진거야 피로듣고 퓨어라 아니야 그대로야 수아야 쫄지마 격겜은 기백사원이야 여기서 그냥 쫄면 안돼 알지? 기대싸움이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그렇지! 좋아 승기 잡았어 좋아 승기 잡았어 승기 잡았어 어 승기 잡았어 이제 괜찮아 어 이제 괜찮아 또 Weber 승기 잡았다 승기 잡았다 승기 잡았다 디스플드 타이핑 계속 피 채우라고 해? 곧 때려 좋았어 이종우가 피면은 크리스 잡을 수 있어 괜찮아 크리스 잡을 수 있어 어 크리스 잡을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한 판만 이겨야 돼 좋았어 벌써 피에 많이 갔어 그렇지! 그렇지! 질럭! 좀 죽어야지 나되네 짱! 나되네 이까리가 이게 나야 GG 아주 수고하셨어요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강해져버린 건 본인 탓이 아닙니다 내 탓이지 내가 너무 재능충인 거야 이 얼마나 잔혹한 격겸의 세계란 말인가 어디 업앤다운 님께서 다운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공룡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업앤다운 아유 이런 이런 저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명이 수위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네요 이 얼마나 잔혹한 격겸의 세상이라 말인가 나는 어쩌면 이렇게 유죄란 말인가 발차기 발차기 네 발차기 네 네 네 발차기 네 예 발차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